마술사 최연우가 연애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다. 25일 sbs 연애 뉴스는 최연우가 아랍 국가 출신 사업가와 1년 넘게 교제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연우의 여자친구 a씨는 서울의 학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인데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a씨는 또 팔로워 15만명을 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25. 해당 기사에는 최연우와 a씨의 럽스타그램이 가득하다.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최연우가 진지하게 a씨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어도 잘 통하고 a씨가 최연우의 직업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미래가 기대되는 커플이라고 말했다. 정작 당사자인 최연우는 별 반응이 없다. 최연우는 열애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sbs 연애 뉴스 질문에 딱히 들을 말씀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연우의 소속사 라온플레이 관계자는 한국일보의 사생활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만 밝혔다. 1978년생 최연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마술사다. 최연우는 국제마술대회 클로즈업 부문 한국인 최초 수상자로 국제마술대회 월드 챔피언십의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도에민 에디터 하이민 2의 터프포스트 케이아